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은혁, 동혜입니다. S.W.N.H.A.W.719님께서 안대은혜 은혜는 뭐예요? 은혁, 은혁이 해? 은혁이 동혜? 은혁, 은혁, 혁제 커플. 아, 그럼 둘이 똑같은 사람이야. 은혁, 동혜 커플. 아, 은혁, 동혜 커플. 아, 은혁, 동혁 저스트 sizes 부분 모 sue? 은혁을 골라anja? 은혁, 은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좀 이따 보세요 됐어요? 볼만큼 받자 아니요 가세요 혼자 많은 시간 갖고 싶어요 전 둘만의 시간 갖고 싶거든요 이 시간은 이 시간은 이 시간은 이 시간은 아멘 나 모두 아는 내 아는 어떻게 도주해 아멘 동물 동 это 동 나 지금 인터뷰 RA 말 걸지 마 조용히 해 나 그만 살아 OK OK 은혁아 은혁아 아 조용히 하라고 종이랑 같이 찍으세요 은혁아 다른 사람만 듣지 마 내 말만 듣지 마 약속했잖아요 은혁이가 저는 제가 없으면 아니 저의 강아지가 되어준다면서요 오늘 나를 위해 강아지가 되어준 은혁이 시킨다면 다 압니다 오른손 귀여운 나만의 강아지 은혁이다 간절히 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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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솔라의 최애도, 워터 디스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몰래 왔어요 또 제가 다른 멤버들한테 듣는 바로는 그 약속 취소됐다 뭐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원래 약속 없었어요 원래 약속이 없었나요? 은혁이가 잠깐 데이트하고 왔었어요 아 은혁이가 데이트했나요? 음 굉장히 섭섭한데 어떤 데이트를 했나요? 같이 영화봤어요 영화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럼 우리 동혜씨 2009년 새해 소망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저희 10호수의 30일짠 큰 사랑을 받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저희 13명 그리고 저희 10호수의 멤버들 스태프를 다 건강하게 부모님들 하고 은혁이랑 특정에서 좋아 좀 받았고 싶었고 은혁이가 좀 영화보는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얘기했어 네 어 어 기한한 행동은 이제 안하면 되잖아요 하하하하 매번 행동 때문에 항상 어겨요 알았다고! 야 그것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은혁이가 영화 보는거 아 새해 소망의 나랑 영화 보는거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엘프 선지와 항상 더 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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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또 내 친구가 내가 다시 하나와 다시 다시 또 다시 해서 저에게 여자 사전을 표현하라고? 은혜씨 보기 어때요? 은혜씨 아까 같은 거 그리거나 쓸 것 같아요? 네, 간식 이럭니다. 자, 텔레마시. 마음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동갑내기 친구의 동혜. 챙겨드릴게요. 어제도 동혜씨가 차에 기름이 없다면서 기름을 넣고 온대요. 그래서 저희 나갔어요. 그런데 동혜씨가 갑자기 형, 나 미안한데 지갑 안 갖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동혜씨랑 나가지 마요. 동혜씨는 지갑을 아예 안 가지고 갔네요. 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혜씨한테 만약에 나가기 전에 저는 미리 항상 체크를 해요. 너 지갑 가져가냐? 그러면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면서 눈치를 막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가장 돈 안 쓰는 멤버 하나.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밥을 안 사셨나 봐요.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다고 따지고 들면 동혜씨입니다. 저요? 멤버들이 저라고 하지만 저한테서 돈을 그러니까 제 돈을 뜯어가는 게 동혜예요. 저요? 그렇기 때문에 동혜가 가장 저요? 알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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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